무더위에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입니다. 당장 다음 달 전기값을 걱정하는 가정도 많으실 텐데요. 모르는 사이에 사용되는 대기전력만 줄여도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평균 9%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강동구에서는 이런 대기전력을 측정해서 알려주는 홈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현숙 기자입니다.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신청한 강동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입니다. 에너지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이 가정의 에너지 사용 습관을 살펴봅니다. 집안의 전기 제품 중 잘못된 사용 습관이 굳어진 제품의 대기전력을 체크해 그 자리에서 보여줍니다. 사실은 뭐 겨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빼놓고 필요하실 때만 이렇게 코드를 꽂아 갖고 사용하시면 이만큼의 대기전력이 낭비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신지 몰랐죠? 몰랐어요. 이제 보통 빼놓고 당장 빼놔야죠. 에너지 컨설턴트는 이렇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에너지 낭비 요인을 알려주고 근본적인 절감 노하우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2년 이상의 환경 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들로 홈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교육 과정을 마친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이제 강동구의 환경원호시민모임이라는 그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환경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강동구의 10명이 서울시의 교육을 받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서 이제 에너지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진단을 받으신 가정이 올해 저희가 체크를 해봤더니 한 9%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새고 있는 에너지 잡고 싶은 분들은 에너지 진단 신청을 하셔서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는 가정 내 새는 에너지를 찾아주고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알려주는 홈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진단을 원하는 가정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강동구청 맑은환경과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CNM 뉴스 유현숙입니다.